어 서우진 선생? 서우진 선생님이요? 어 서우진 선생님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요? 아니 넌 지금 시간이 마신데 대체 어디냐 지금? 저 지금 응급실이요. 뭐? 아직 출근을 안 했다고?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? 아까 저 출근한 거 보셨잖아요 의국에서 기억 안 나세요? 야 너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? 어디 아프니? 예? 제가요? 증상이 어떤데? 아프고 쑤시고 어 막 으슬으슬 열라고? 선배님 왜 이러세요 무섭게. 아 그렇구나 야 그러면 오늘은 병원에 못 나오겠네? 아 이거 어쩌냐. 실은 여기 현준 선배님이 와 계셔서 말이다. 아 그래 아 아파서 그런 건데 뭐 어쩌겠니. 그래 선배님한테 내가 잘 말해놓을 테니까 오늘 넌 좀 푹 혀라? 어어 어. 왜 그러세요? 아니 차은재 쌤인데요. 좀 이상해요. 차 쌤이요? 좀 전에 서울에서 손님 와서 직원 휴게실 쪽으로 가시던데. 근데 왜요? 뭐가 이상한데요? 우진이가 아프답니다 선배님. 음 그래? 감기 몸살인가 보네요. 실은 여기가 겉으로는 고즈넉하고 막 한가한 시골 병원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. 응급 외상 환자들이 엄청 막 들어와가지고 응급 수술만 하루에 두세 건 찍은 막 달리더니 결국에는 완전히 뻗었나 본데요? 어떻게 하죠 선배님? 음 그래서 내가 왔다니까 뭐래 우진이? 네? 뭐래? 어 일단은 선배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반갑다고 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뵙지 못한 점 굉장히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고요. 다음에 꼭 시간 내서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합니다. 서우진이 그랬다고? 안타깝고 죄송하다고? 네 네 그럼요. 근데 왜요? 뭐가 잘못됐을까요? 너 내가 우습지?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. 더 나 핫바지 됐다고 지금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. 어 어 아닌데요? 제가 언제 그랬다고. 핸드폰 이리 내봐 그럼. 왜요? 좀 전에 우진이랑 통화했다며. 나도 그 번호로 직접 우진이랑 통화 좀 해보게. 아. 뭐 하는 거야 내보라니까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